그래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악의 루머가 나왔길래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국과 함께 동반 퇴진한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흔 번째 디테일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조국 장관, 조국 전쟁 가능한 전개 방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요즘 세상만서 다 하는 것처럼 조국은 이미 틀렸어 이렇게 외치는 분들 생깁니다. 거리에 수십만 명이 나와서 소리를 질러봐라 윤석열 검찰이 왜 눈 하나 깜짝하나 원래 칼잡이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졌다를 외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입을 닫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조국의 미래 어떻게 될지 윤석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 왜 기억하시죠? 국회 청소 여성 노동자분께서 외쳤던 그 실감나는 한마디 아... 저는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나리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검찰은 여전히 검찰입니다. 윤석열의 검찰도 예전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끝은 뻔하다 그런 예측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 모든 논란의 배후에 조국 장관이 있다 얘기하면서 압수수색에서 찾는 무언가를 근거로 조국 장관을 기소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국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명운이 갈립니다. 사실상의 탄핵 효과라고 야당들은 떠들 것이고 조국 장관은 담담하게 서 있겠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 이게 최악은 아니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희미한 증거들을 모아서 법무장관을 기소한다는 쪽에 대해서 글쎄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은 모르지만 이걸 이제까지는 가능한 최악의 케이스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어젯밤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악몽의 시나리오 이건 조국을 못 건드린다면 가족이다 이런 얘기죠. 정겸신 교수를 사무소 위조와 펀드 관리자로 몰아서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부인 기소되면 그만둔다 하지 않았냐? 제대로 법무장관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고 쪼아 댈 겁니다. 이거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조사할 것이 많다면서 시간 끄는 겁니다. 넉넉한 가을 지나고 겨울까지 가는 거. 우리가 이미 50여일간 난리치면서 끌어왔던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압수수색하고 그 많은 곳을 조사했지만 시간 끌면서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미루고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을 안 왔다 이런 루머나 흘리고 이런 정보 흘리기를 통해서 검찰이 흘려주는 쪼가리 정보를 언론이 미친듯이 써내겠죠. 이러면 그야말로 좀비같이 상하게 될 겁니다. 죽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피곤하게 만들어서 지지창이 분산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름의 정의롭게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검찰 측이라면 이거 정의는 개뿌리입니다. 그저 피곤하게만 될 뿐이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마무리 시나리오입니다. 소리는 컸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별 문제 안 될 것들만 도덕적으로 모한다 지적하면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미 유탄이 엉뚱하게 튼 거 받아보셨죠. 동양대 최총장 그럼 이태인은 교수들 얼마나 창피할까요? 한 번 빼고요. 해간 그렇게 유탄받아서 교육학 박사 아니라는 거 밝혀졌고 덮읍시다 그 얘기 어떻든 이렇게 된다면 검찰총장 사퇴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뭐가 어떻든 시끄러웠으니까 그만둬라는 얘기가 더 크겠죠. 지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겠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사퇴 압박이 이어집니다. 검찰총장이야말로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까지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딱 네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더군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간교한 조국이 증거를 안 남겼다. 여러 가지 증거는 있지만 법잘날 조국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카드를 윤석열이 쓸 경우에 그야말로 물귀신처럼 현 정부를 물매기고 윤석열은 정의의 투사로 부각되면서 자기 이미지는 지킨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마 진짜 짜증나 상상도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살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민주당 대체 뭐하냐? 당장 서초동으로 튀어나와라! 전면에 법사위원들 쓰고 마이크 잡고 단핵할 때처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 한국당 의원들과 차별화가 안됩니다. 한국당은 니들도 똑같네! 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 것이기 때문에 광장은 국민의 공간으로 채워야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나보고 연락해본 국회의원들 보다 보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답답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더 답답해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거죠.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지닌 금태섭으로 대표되는 소수의견 집단 뭐 어떻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진은 일부러 안넣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말은 민주주의라는게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닥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떠들 때 아니죠. 전시 아닙니까? 입 닫고 힘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분위기 파악 안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런 선생님들 있죠? 지금은 너 나가 따로 없습니다. 진종근 교수가 욕먹고 정의당이 보기 싫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소위 진벌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정의감에 넘쳐서 정말 정권의 명운을 흔들고 어떻게 찾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구에 박수를 보내거나 손을 얻는단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국민적인 분노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뭐가 나왔다면 30일 전에 아니 20일 전에 아니 늦게 봐도 최소한 지금쯤은 무언가를 확 질렀어야 되는데 매번 말이 바뀌고 제대로 기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진영들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모두 포함해서 이제 진보에 서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노무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명박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신에 박근혜 찍은 분들이 많으니 당선이 됐죠. 그런 국민들이 탄핵했고 그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참고 견디면 먹고 사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부패에서 정권 뺏긴 자한당과 이들의 충성한 검찰의 기득권이 참을 수 없어서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더 이상 개의 돼지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나가는 길을 여는 확실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때렸는데도 안 쓰러진 걸 보면 이거야말로 존경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국이들 외치고 있는 요즘 최악수를 두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절대로 최악의 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야당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 존재감 과시하려고 조국을 갖다 꽂은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동안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고 국민들 무서운 거 알길래 검찰이 이랬겠죠. 지난 9월 23일 초유의 법무부 장관 강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일 국민들이 나섭니다. 광주, 청주, 김해, 부산, 울산 그 외 대구 전국에서 모입니다. 어디로? 9월 28일 저녁 6시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다들 나오셔야겠습니다. 9월 28일 저녁 6시 서초역 7번 출구. 저도 조사받았던 다신 가고 싶지 않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저도 가겠습니다. 만나십시다. 가짜뉴스 헛소리에 속지 말고 조국은 정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이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